강남구 제4선거구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죠 오랜만입니다 임기 초에 진보 진영의 이론가 출신이라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 관심이 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2년 반 3년 가까이가 지난 시점에서 참 아쉽다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참 아쉽다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뭐 그런 평가도 있고 또 긍정적 평가도 그 이유를 내가 살펴봤더니 이 선거법에 걸려서 한 2년 반 동안 제대로 일을 못 하셨어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정책 3가지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 뭐 일단 제목만 얘기하세요 예 대표적인 사업이 암으로 자사고 고교 체제 개혁인데요 자사고 문제와 또 일반고 전성시대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같은 게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학교 협력종합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혁신학교 이런 것은 전임교육감의 승계사업이고 어쨌든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하면 재선이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러나 재선을 하려면 저 재선 박원순 시장한테 한서 지도받으면 됩니다 받으시면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실천하면 재선 틀림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목적 강당 건립 역차별 문제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뢰교육을 가급적 억제하고 신뢰교육을 하라는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있죠 그런데 서울시내 초중고가 1339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강당이 없는 학교가 253개입니다 253개 학교는 어디 가서 강당이 없는데 어디 가서 실내 교육을 합니까 체육을 합니까 문제가 많죠 네 그렇죠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내연도 예산에 설계비만큼은 다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비는 한 학교 1억밖에 들지 않아요 특히 내연부터는 우리 가정 예산을 국비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내연에 이거 설계비 전액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천하시면은 재선 교육감 되는데 지장이 없죠 네 저희도 지금 아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 이유 문제에 대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얘기를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력적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내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역차별입니다 지금 보유실태를 보면요 강남서초교육청 관내 초중학교는 평균에 훨씬 미달합니다 이 밑에 보면 다 보입니다 반면에 성북과 강북교육청은 초중학교가 91프로 87%입니다 보유율이 그런데 강남서초는 초등학교 71% 중학교 77%입니다 우리 정무부 시장님 한번 잘 보세요 11개 교육청 중에서 완전 꼴찌에요 시장이에요 이게 바로 강남북 역차별입니다 왜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강당이 없는 학교에서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 시장이 필요하죠 이거 교육청에서 자는 애는 잘해요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교육감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3개 중에 지금 139개가 어쨌든 비율이 다 나와 있잖아요 강남서초 71% 77% 아닙니까 평균 78%에요 상대적으로 남부에 86%입니다 평균에 왜 이게 엉뚱한 질문입니까 말씀 조심하세요 이거 한번 내용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23개 이것이야말로 교육감님이 파악하지 못하는 편향적 정책의 단면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순서는 저 교육감의 체육관 건립 순서는 교육감이 거의 지금 관여를 안습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효 보유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저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왜 78%인지 다음은 개포도서관 개축 지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 질문 두 번 했는 거 아시죠 지금 건물이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공개 우려도 있어요 이거 방치해서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진행이 필요한데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협조가 필요해요 알고 계시죠? 박원순 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셨습니까? 지금 강남구에서 1차적으로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김현기 의원님한테 개포도서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질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 빨리 시장님과 협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부분은 다음은 녹색어머니 운영 지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의 역할은 다 알고 계시죠? 네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매년 녹색어머니의 연례집회에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매일 아침에 한 학교씩 나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원 중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의원이 녹색어머니 회의를 10년 동안 하셨어요 회장도 하시고 지금도 틈틈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어머니회가 하나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별로 없어요 시청으로부터 받는 게 없고 이게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동료원과 함께 이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는 조례 이 조례를 다 발의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제정하면 정말 교육감의 큰 치적이 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녹색어머니 노래의 첫 구절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봉사하는데 그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 그리고 요새 어머니들 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녹색어머니 지원조를 발의할 테니까 꼭 통과시키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건 아닙니다만 특교를 활용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 시장님한테 지원해주라 그렇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지금은 녹색어머니회가 서울 전체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다음 선거 때 굉장히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계 고교배정원칙과 중학교 학교육원 재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 풍문고 배정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죠 그 내년에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년에는 다행히 갈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정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른바 중학교 학구 조정 용역을 발표하셨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들어왔나요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학부모들 관심이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의견도 청취하고 공청회도 하고 준비기관도 충분히 잡아서 물론입니다 실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교육위원님들하고도 곧 이제 보고를 한번 협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시행했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아시겠어요? 중력과 고입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학부모들의 이유가 지금 있어서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청이 특별조정교금을 일선 학교에 직접 교부한 위법 부당성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서울시청 행정국은 일선 19개 초중고에 20억 특별교부금을 전격적으로 교부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세요? 저도 이번에 개별사안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부할 때는 모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례상 전출금 교육객처 해소와 인자 양성을 위한 지원조례 근거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약 400억 되는데 이거 다 시청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 현장의 서울시청이 특별교부금 20억을 무단으로 협의도 없이 직접 교부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희도 이거 보니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습니다 그냥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교육 자체를 왜 별도로 합니까? 교육의 중립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장인 서울시장이 일선 학교에다 특별교부금을 함부로 펑펑 주면 되겠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따라서 교육감의 고유 업무를 저는 침해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육감은 권한을 침해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일단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 재정이 좀 부족해서 물론 돈 들어오면 좋지만은 그렇게 간단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 좀 많이 지원해주면 원칙이 있죠 환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교육감을 통해서 나가야지 직접 학교 현장에 서울시장이 무슨 권한과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저희한테 실무적인 협의가 오면 얼마든지 협조를 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청에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개포 디지털파크에서 빅데이터 연구소 개원할 때 뵙고 오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2국무회의 잘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면 시장님은 제1국무회의도 가시고 제2국무회의도 가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나요? 그러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울시장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권도 앞으로 높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시거든 예스 하지 말고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새 행복하시죠 제가 열고 해드릴게요 대통령 특사도 하시고 박원순 인맥이 정부 요직에 두루 포진하시고 특히 박원순 표 정책이 국가정책 아젠다에 다 채택이 됐습니다 행복하죠 뭐 평소에도 행복했습니다 의원님 많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요 근데 이런 걸 혼자 독식하면 배탈 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과 의회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앞으로도 공동의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유념하시고 5년 뒤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개포도서관 개축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아까 교육감님 질문하는 거 보셨죠 개포도서관이 33년이 됐는데요 붕괴 직전이에요 근데 그 부지가 공원부지 안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개축을 하려니까 용적률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장 제가 계신데 검토를 시켰더니 뭐 좋은 묘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님도 도서관 보급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좀 협의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소역세권 개발지구 내 행박주택 건립 관련입니다 지금 국민 지지율 80%가 넘는 문재인 신정부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해야 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밝혀야 됩니다 꼭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제가 판단할 때는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그거는 필요는 한데 지나치게 특정제에게 많이 공급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양천구와 강진구에서 주민반도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곡동에 있는 역세권 개발에 삼천가구를 지금 건립하려고 그래요 이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중단시킬 용이 없습니까 예 뭐 저는 우리 김영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주택이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이게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토부에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강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행복주택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내가 제2부 시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수소역세권 개발 사업은 좀 시간을 조절하면서 특히 행복주택만큼은 앉아있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절된 녹취출 연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양재고개에 생태육교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보고받으셨죠? 그런데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구인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려고 그리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고개의 연결 생태축 육교가 왜 필요합니까? 따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하화 사업을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생태육교 건설은 시기를 조절하고 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생태육교 하나 만드는데 200억 들어가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자칫하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해요 따라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서 시기를 조정하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하화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지하에 관한 서울시의 이런 결정이 없는 데다가 지하화 하더라도 아마 이거는 그걸 고려해서 연결망이 필요하다 아마 실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김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 1원도 낭비 있는 사업안 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소차량기지 내 통학버스 운행입니다 2년 전에 질문할 때 시장님이 도와주셔서 수소차량기지로 중학교 아이들 통학버스가 운행을 작년까지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올해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수소차량사무소에서 그래서 제가 파악을 했더니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나가봤습니다 못 다니고 있어요 교통공사 사장 허위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통본부장님 오셨어요? 오셨네 아까 어디 가시던데 이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정도도 배려를 못한다면 수소차량기지 딴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거는 저도 아까 아침에 보고를 받아봤는데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 차량기지가 또 일종의 보안시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노동조합이 또 굉장히 반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법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든지 시장님 버스가 지나가는데요 버스 타고 2분이면 지나갑니다 무슨 보안과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이렇게 가는 것과 좀 돌아가는 것에 시간 차이는 한 2분 정도라고 하니까요 아닙니다 밤고개로 확장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하면 도로폭이 또 좁아집니다 또 밤고개로가 체증을 겪게 돼요 따라서 밤고개로 확장할 때까지는 좀 다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번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장례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7분짜리인데 줄여서 1분으로 만들었더니 좀 그렇습니다 소공자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3만 명 이상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다는데요 특히 노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는 고독사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죽음을 홀로 맞이해야 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장례 절차를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도 도입이 됐는데요 이재혁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혼자서 준비해야 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무용고자가 아니면서도 스스로 장례를 준비해야만 하는 고령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건 혼자 죽음을 맞이한 노인의 박에서 발견한 유서와 통장이었습니다 예금도 있었지만 자신의 장례를 부탁할 곳을 못 찾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시가 나섰습니다 생전에 자신의 장례 절차를 선택하고 그 과정을 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엔딩 서포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KBS 고흥민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고급여하느냐고 듣고 있으면 이런 무한의 호네가増える다는 건 防지는 않습니까? 시장님 내용이 조금 압축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 전달이 좀 떨어지는데 뜻은 아시겠죠? 제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2013년 5월 달에 공룡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8대 의회 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임기가 끝나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3년을 준비해서 제가 이번에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방금 동영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뜻은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 거칭에 대해서 장례를 지원해서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룡장례지원제도를 조례를 발의한다 그 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사망시의 주민등록을 소홀히 두고 있고 첫째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두 번째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장례를 처리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동영상은 연고가 있어도 안 해준다는데 연고도 없는 사람은 정말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제도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서울시의 복지가 한층 격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오 의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번 유골이 놓여있는 국립의료원을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국민기초세관 보장법에 따라서 이게 구청장 책임 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장제비로 한 7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추가로 이건 제가 특별히 그때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 무연고자나 독고 어르신 사망 시에 운구에 이런 업무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도 좀 전에 제가 아주 일본 어느 시의 사례 방금 동영상 보니까 참 감동적인 게 사전에 사전에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미리 하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무연고 사망자 한 200명의 사례를 전부 분석한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질의해 주셨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무연고 사망자의 인간다운 이 세상과의 이별을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이면 연고자가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나 장례인일 경우에는 그 장례를 칠 능력이 없어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에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자치구의만 맡기지 마시고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아까 우리 교육관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 3선에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3선 보장을 우리 김연기 의원님이 하시는군요 제선도 보장해드리고 3선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시민의 복지와 직결되고 또 시민의 그 자녀들이 쾌적한 학교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다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즉 시민의 전체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크로 제선 3선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이 선택할 문제죠 어쨌든 어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저의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 전향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투안천물재정세타 복개공원 완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대표적 혐오시설인 탄천하수처리장을 4단계에 걸쳐서 복개를 했고 이제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도기본의 고인석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네 계시네요 또 물관리국의 권기욱 국장님 이재은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게 다 완공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빨리 이걸 개장을 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장님 일정이 바빠서 중공식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꼭 가야 개장하나요? 이거 말입니다 시장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쳐서 서울시가 1155억 원을 투입한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안 오셔도 관계는 없지만 저 혼자 폼 잡으면 되겠지만 시장님 오셔야 더 빛나죠 만약에 못 오시면 이부시장님이 이부시장님 맞죠? 이부시장님이 오시더라도 빨리 좀 개장할 수 있죠 아니면 일단 주민들이 쓰게 하고 그 후에 뭐 알겠습니다 시건 나중에 하더라도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보십시오 시장님 이게 하중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경량 다목적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에 아직도 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냉난방 시설도 못 들어갔고 필요한 집기가 못 들어갔는데 여기에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민을 대표해서 이 탄천하수처리장 복회를 완공시켜서 감사드리고요 혐오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자존심을 높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질문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앞에 거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교육감님께 특별조정교부금을 즉 이른바 특교를 일선학교에 직접 서울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이 특교배부는 늘 쟁점이 대상이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님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작년에 2016년도 특별교부금의 총액이 2686억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의 10%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 자료 보여주셨어요 위임정결권 균형을 여기 보시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산정과 배분은 담당 가장이 기안하고 최종 시장이 결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안 보입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가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체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국장 부시장 결제하셔야 되겠죠 유경기 부시장님 결제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시장님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계획을 보면 행정국장 아니 앞페이지 행정국장 강태훈 국장이 정결 처리였습니다 부시장과 시장에게는 보고도 안 했어요 보고받을 수 있겠나요 예 이 특교는 어쨌든 저한테 와서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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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 교부 절차를 보시면 시자치구 공동사업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혈구 자치구 특수사업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13회에 걸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문서를 가져와라 지방자치법이 근거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생산 문서는 부침과 같으며 시장 결제로 생산 등록된 문서는 부전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저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제받은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이 1년에 2700억 원이 나오고 한 해에 걸쳐서 약 200억 원이 나가는데 평균 시장님이 결제를 안 하셨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한테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와서 보고를 계속해왔습니다 구두로 보고했습니까 네 구두로 그럼 그게 상식적으로 저 공무원 30년 시간 국장들이 앉아있는데 27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결제돼 나가는데 시장이 결제를 안 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구두보고 대상입니까 구두도 어쨌든 보고와 결제이긴 하니까요 그건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위임정결 규정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시장님이 결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제를 안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제를 구두로 합니까 공공기관의 결제를 구두로 하는 조직이 제가 보고하고 어쨌든 승인하면 저는 그 시장님 말씀 시장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보셔야 되고요 규정 위반입니다 위임정결견 규정 위반이에요 가장이 기여 안 하고 시장이 결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구두만 보고 보고 결제를 안 했다 유영기 부수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다음 문서 한번 볼까요 작년에 마지막 13차가 결제됐는데 여기 밑에 보면 행정국장 정결로 결제했습니다 13차는 무려 318억 원이 결제가 됐어요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행정국장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다는 결과가 돼요 시장님은 어디에도 보고받았다는 근거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행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시장이 결제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요 시장님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13차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앞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해갖고 20억 원이 나면서 강진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20억 원이 나갔습니다 교육 지방자치를 별도로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서울특별시장인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에다 특별교부금을 직접 교부하면 이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런 취지이긴 한데 실제로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많이 생기고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유도 질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에 질문합니다 그런 거 하셔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깨끗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시기 훨씬 나아요 결제도 잘못했고 아니 교육감 역량에 시장이 침범을 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육청의 예산이 워낙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소위 조례상 전출금이라는 인재 양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교육청에 넘겨주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교육청의 학교별 우선순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연간 예상되는 기본 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게 특교라는 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이렇게 좀 임시로 특별교부금의 용도가 학교에 주라고 영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까 저 보셨죠 아까 자료에 보면은 교육감 질문할 때 자료에 보면은 이번에 20억 나간 것은 서울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우선순위에 2017년 우선순위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잘못됐죠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심증이 가요 왜 서울시가 느닷없이 연말 하루를 앞두고 20억을 특정 학교에 그것도 특정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가 ABCDE 학교를 정해갖고 이 학교를 신청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시가 이거야말로 월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혹시 외부에서 이런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청장이 대체로 협의해서 요청하는 것들 저희들이 그런데요 자치구청장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연간 200억 원 가까이 구청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12월 22일 날 학교를 5개를 특정해 주면서 이 학교에 1억씩 신청하라고 해서 했다 뒤에 나옵니다 자료 보면 넘겨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학교 및 예산행위를 지정하여 강남구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연락을 준 그래서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이거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외부로부터 돈 좀 달라 그런 거 요청받은 거 없죠 뭐 다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제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아니 저한테 보고는 하죠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속아웃을 일입니다 제가 강남구의 특별교부금에 2억 달라고 그랬더니 저 행정국청과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절대 안 줬습니다 그 공원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데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5억을 턱 내려보냈어요 그것도 학교를 지정해서 이건 속아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어색하고 석연치 않고 외부의 강압과 압박이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외부 영향력을 받지 않고 고유로 판단했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특별교부금을 직접 보내지 마시고 교육청을 통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통합지하철공사 통합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공합공사 이제 양공사 다 섭렵하셨으니까 업무는 정통하시죠 네 정통하시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교통공사의 정보는 저만큼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왜 사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시장님께 질문하는 거 보셨죠 수소 차량 기지를 통과하도록 그것도 아침에 버스 5대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교통공사의 옹졸함 부끄럽죠 저기 어저께 3회 통과를 했고 어제 수소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 차량기지에 직접 와서 사장님 현장에 좀 나가보세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오늘도 2회 운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 2대밖에 안 지나갔어요 5대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2회 운행했고 어제는 3회 운행했고 수소중학교 교장선생님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해봤습니다 아니 아니 사장님 버스가 3회 2회가 중요하지 않고요 아침에 버스가 한 번에 두 번 두 번 한 번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교대로 지나가니까 그런데 5번 지나가야 할 버스를 어제는 3번 오늘 2번 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뭘 타고 갑니까 저희는 그 수소중학교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렇게 현장을 모르는 사장하고 답변하기 싫습니다 존경하는 동의원 여러분 김행균이 끝났어요? 이거 말씀이라 하시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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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